지금 뭐예요? 완전히 개방향인데 저희가 정박형 카라반으로 이번에 출시되었습니다. 카라반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쪽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니까 데크까지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품 팜플릿에 보시면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볼까요? 네. 와 이 데크까지 다 같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네 별도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전시장에서 150만원의 특가로 진행하고 있고요. 완전히 집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완전히 와 감탄사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네. 양쪽이 지금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지금 개방감이 더 느껴지실 거고요. 보시면 저희가 원래는 중국에서 먼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와 중국에서 냉온풍기나 저희 안에는 가전제품들 다 일단은 제품으로 들어왔는데 아 에어컨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온풍기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출시됐던 저희가 다 LG 가전으로 바꿔서 아 한국에서 이제 제품을 판매할 때는 LG 제품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네. 개방감이 엄청나네요. 이건 완전 집인데요? 완전히 약간 1인 오피스텔 느낌으로 그렇죠. 오피스텔이네요. 진짜. 여기 수전도 있고 네. 싱크대가 그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은 이렇게 아 여기 화장실? 네. 야 화장실도 뭐 엄청 크네요. 뭐 일반 카라반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샤워실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샤워실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야 여기 샤워장도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고 자칫방 화장실보다 큰 느낌이죠. 네. 상당히 크네요. 네. 완전히 집인데요? 네. 자 여기에 싱크대가 있는데 여기에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거기는 저희가 이제 별도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아 별도 옵션으로 인덕션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아직은 이렇게 네. 아 여기는 뭐 침상으로 변환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 추가 옵션을 내시면 드리는 소파인데 아아 침대로 변환이 되네요. 그래서 아아 침상으로 어 여기에도 뭐 한 두 분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 성인 4인까지도 넉넉하게 사무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가정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델 그대로 하시면은 4천만 원 부가세 별도 네. 4천만 원 부가세 별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에서 이제 뭐 엘직 전자라든가 뭐 전부다 좀 한국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똑같은 가격으로 아 똑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전시회 기간에는 네.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아 여기는 맥스펜은 아닌 것 같고 네. 스카이 윈도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품도 따로 저희가 옵션으로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이 보는 영상의 이 모든 것은 4천만 원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데크 같은 경우는 또 따로 판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설치비는 따로 안 되고요. 저희가 가서 이것까지 다 해드리니까 아 이거는 농막이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이동형 농막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형 농막.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